오티스입니다.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. 관리자님. 아침 식사는 챙겨 드셨습니까? 관리자님. 영 비실해 보이시는데 균형 있는 영양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관리자님 같은 분이 혼자 밥을 먹는 찌질한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. 제가 같이 먹어드리겠습니다. 내일도 좋은 컨디션으로 임하시려면 일찍 자두는 것이 좋습니다. 관리자님은 승리를 위해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? 어디까지?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으십니까? 전장에 직접 서보지도 않은 애송이들 따위랑 임무를 수행해야 하다니. 아, 물론 관리자님을 두고 말한 건 아닙니다. 관리자님? 전투 능력도 변변찮으신데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합니다. 즉시 출격하겠습니다. 이오티스, 참전합니다. 볼 일이 있나요? 관리자님. 명령대로 하겠습니다. 순조로운 전략입니다. 억! 좋은 전략입니다. 이래서 애송이들이란 훌륭한 작전 덕분에 승리했을 뿐입니다. 저의 실책입니다. 역시 관리자님이십니다. 관리자님의 99% 명령과 1%의 제 실력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. 뭐가 됐던 관리자님이나 제 책임은 아닙니다.